안녕하세요 목검이들 오늘 준비한 먹방 메뉴는 컵라면을 준비했어요 글라이드라는 곳에서 만든 육세의 내공 칼칼라면을 준비했구요 일반 버전과 겉면 버전을 준비했어요 이 글라이드 컵라면은 직접 만들고 유통 판매까지 해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고 하는데요 자곰이 맛있게 먹어보고 맛을 알려드릴게요 맛 평가가 궁금한 분들은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일의 단왕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아까 직후에는 고ываем 왠지는 것 같아요 잘 먹습니다 이건 시원하고 맛있고요 우리 모두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다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아, 진짜 맛있는데 잘 먹어요 참깨 젤리 짭짤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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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콩 참깨 이 아이스크림은 맵다 안심 너무 짱 손이 너무 짱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쭈쭈쭈 오늘은 이렇게 육수에 내고 칼칼라면을 먹어봤는데요. 글라이드에서 만든 육수와 액상수프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시원하게 느껴졌어요. 나트륨도 다른 라면보다 10%나 적고 겉면 버전까지 있으니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컵라면을 먹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요.